날씨가 더워서 긴 레깅스는 좀 입기가 너무 힘들고 들어가지도 않아야 짧은 크롬 레깅스를 샀는데 1불원해서 3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인기 제품이라 그런지 엄청 늦게 배송이 됐어요. 거의 한 2, 3주 만에? 원래 에이브가 그 다음 날이면 발송이 나서 정말 좋았는데 이번에는 왜인지 모르게 좀 늦게 왔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걸 입고 한번 운동을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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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손쪽에는 선크림 발랐고 이제 남은 한쪽 발라야 돼. 맨날 생얼만 보여드려가지고 저도 영상 보니까 애가 너무 초췌하고 너무 못생겼더라구요. 나도 이쁜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화장하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생얼만 보여드리게 되네. 일단은 이렇게 선크림 발라주는데 제가 선크림은 이거 쓰고 있어요. 듀이트리 선크림인데 컨실러 갈색 섀도우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옛날에 이거 쉐딩 하려고 샀는데 쉐딩 하기 귀찮아 가지고 버려져 있었거든요. 아까우니까 이걸로 대신 쓰고 있어. 아주 절약정신이 투철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애교살 있는데다가 발라주는 반짝이에요.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3호 별총총 꽃빛 이거를 밑에다가 한번 한 듯 안 한 듯 해줘야 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좋아하거든요. 고데기를 대충 자연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나가볼게요. 위에꺼 상의는 렌느고 밑에꺼는 제가 유럽여행 가서 스페인에서 산 거거든요. 이게 가볍고 그 다음에 공우줄이어서 엄청 좋아. 많이 먹을 때 이거 입고 가야 돼. 안녕. 여기저것도 있어. 마이토스 마트. 저것은 뭐야?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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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자리있어. 고소한 먹기 드세요. 네.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뭐지? 두구눈어랑 벨즈. 한입째 마트.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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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 번 사기 동영상입니다 다 아는 거 모르겠는데 한 씨를 꼬였어 이상한 게 아니라 아,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 파스타같이 맛있어! 파스타같이! 약간 이걸로 라자나 이런 거 만들어보자! 파스타같은거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겉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집을 가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비주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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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것 같은데? 안 열렸나? 소리는 나는데? 열었어 코카콜라로 열었어 어떡해 야 손이 뜨거워 지금 트러플 근데 생각보다 맛있다 이거 중독성 양념장의 생선을 먹고 싶은kin 새콤한 양념장 다 먹었습니다 소금 대부분이 안에서 먹었음 고기termin다는 거 이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바삭바삭 미쳤어. 아, 이 아이가. 너 속였나? 나 안 나. 얘가 좀 짜증나? 맛있겠다. 응. 너무 좋아. 기다려주세요. 5분, 영수증을 가져가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아이가. 그치. 눈 한 번 감성 안아. 오늘 밤에. 진짜. 오늘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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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는 낮은 밤에. 이제 밤에. 오실 수са. Hey, 이 밤에는 밤을 까진 방안. 차 notary 버 Real. 이 früh ends번호입니다. 야외 확인. 오실 수면물까지 다 attack. 안 돼? 오늘 밤 날이.